착고로 왓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안녕하세요. 뇌병변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왓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르가 형과 함께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과 미르 함께 산책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뇌병변 유튜버 집에 있는 강아지 미르가 초원에서 노른 모습 그립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